준비 준비 준비. 물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자 준비 준비 준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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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시작. 오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이거 뭐야. 얘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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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강 자강 자강. 아니 이게. 야 메시지야. 이게 진짜? 와 1.5. 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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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리가 몇 개 정도 하는데 이걸 다 연수만 이기게 하면 금방 알 것 같아서 살짝 아 이게 본인이 다 이기는 건 아니라는 느낌만 지고 다시 연수가 이기게끔 하는 약간 쿠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유일한 게임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1등 아닌데 웃긴 일이잖아요. 이리다가 나하고 결혼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그치고 어쩌면 나는 결혼할 수도 있겠어. 자 그러면 어리굴. 또 무슨 게임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게임이에요? 이번에는 저기. 보물찾기. 보물찾기? 선물들 저희가 숨겨놓을게요. 연수가 좋아하는 게 뭐야? 맥주. 샴페인. 샴페인. 예를 들어서 보물찾기 같은 걸 해가지고 딱 찾으면 거기에 뭐 맥주도 있고 찾으면 뭐 안주도 있고 연수가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찾아. 연수가 연수 혼자 다 찾는 거지. 맥주 10캔짜리 뭐 2캔짜리 뭐 이렇게 이런 거지. 나는 맥주 10캔 10캔 쓸게요. 여기다 콜라도 하나 쓰자. 콜라 좋다. 콜라. 어떻게 올까? 여기 제작진이 숨겨져.